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3구 대선은 엄청난 조작선거이자 부정선거입니다. 한마디로 4.15 부정선거의 판박이가 3구 부정선거입니다. 사전선거를 독려하는 국민의힘 수뇌부의 엄청난 오판에서도 선거조작 기술자들의 미흡함과 천운이 함께해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전투표 독려를 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사전투표자의 약 20%를 그냥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밀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투표 독려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에 엄청난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후보 승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만 사전투표 득표율의 20% 총득표율의 9.8% 정도 되는 최소한 326만 표의 실물 위조 투표지나 전산조작을 통한 그런 유령투표지가 제작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당일 투표에 유령투표나 투표지 분류기 등을 고려하게 되면 이용식 건국대 의대 교수가 4.15 총선 이후에 추계한 400만 표와 대략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구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선거부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부정을 판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데이터에는 엄청난 조작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과 상당규모의 당일투표 조작으로 만신창이 된 그런 한마디로 개판선거가 된 것이 이번 3구 대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모두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껏해야 부실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고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3월 14일 날 월요일 날 주요 신문들에서는 3구 대선에서 일어난 무지막지한 부정선거 사례들은 하나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두고 봐야겠지만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의 선대위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입을 굳게 담을 것으로 봅니다. 무시던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을 보면 대략 5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예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간에 취임하고 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그 처음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대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시종일간 사유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목덜미를 훗날 그냥 쥘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노회한 정치인들의 조훈을 아마 수용한 결과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을 치울 수 없습니다. 예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은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에 침묵하고 넘어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확률이 만만치 않게 높을 것으로 봅니다. 3구 대선에서 엄청난 조작투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수위 관련에 대해서만 목소리가 나올 뿐이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심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발언이나 항의 성명산장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3구 대선에서도 자유 애국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또다시 야당이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쩌면 저 정당은 똑같은 실수를 저렇게 반복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토록 치명적인 실수의 위험을 알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것일까. 그런 궁금함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승리를 절반의 승리로 정의했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한국 사회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저는 크게 높다고 이렇게 봅니다. 좌파들은 또다시 음모와 계략으로 정권 탈질을 시도할 것입니다. 정말 국민의힘 수뇌부에 깊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저 사람들은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공명호 tv를 통해서 개인적인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그의 당선을 돕는 일은 꾸준히 해봤지만 내놓고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유튜브 채널 보요연의 김미영 원장이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담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보요연의 김미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1980년대 주로 대학을 다닐 세대는 우리 역사의 이단 아들입니다. 저는 대학 때 김일성주의로 무장한 전대협 세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만 전대협이 통치자 그룹이 될 때를 상상하며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1980년대를 고시공부하면서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대의 칼을 받으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고상하고 나이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념가형 인물보다도 기술자형 인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상하지도 나이브하지도 않은 기술자형 인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유능하지만 매력이 없었습니다. 어제 이제부터 나는 이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돕는 역할을 해야 되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고상하고 나이브하며 기술자형 사람은 정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깊숙이 도사르고 있는 적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과 악에 젖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야만과 악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고상하면서 나이브한 기술자형 인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1980년대를 정리할 사람은 23세에 이 말을 들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예언을 남긴 선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50을 조금 넘겨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저는 아직 숙제를 못 끝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숙제를 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분을 돕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라도 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빕니다. 저희 눈평은 기회가 왔을 때 또다시 국가를 위기에 내몰고 국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사악한 세력이 약체일 때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기회는 자주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를 하늘의 도우심으로 윤석열 후보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한국 사회의 악의 뿌리 사악함의 뿌리를 그 근본을 도려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선거 부정 선거 문제를 도려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물을 윤석열이란 인물이 잘 해낼 것인가 그런 질문에 선뜻 그렇다 이런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인물을 국민의힘과 중진 정치인들이 잘 해낼 것인가 이런 질문에 또 역시 그렇다 이런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신에게 또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깊은 안도의 한심을 쉬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당선이나 야당은 그게 뭐가 큰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결국 거세게 요구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결국 거세게 항의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결국 거세게 시위하지 않는 한 그들은 깔아뭉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